미 상원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대북제재 강화 내용이 전격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추가됐던 초당적 법안인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안법안으로 민주당의 크리스벤 홀런 상원 의원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제재 시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금융거래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전면 차단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약 2년에 걸쳐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하원에서 처음 각각 발의돼 상원 은행위와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하노이 2차 미북정상 합의 결렬 이후 닷새 만에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했습니다. 또 대북 압박 유지만이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의원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해온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의회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브링크 액트가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VOA 뉴스 이종은입니다.